반갑습니다. 2022년 7월 13일 현재 시간 6시 24분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현재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테마 쪽에서는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스펙 종목들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요. 스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불안정한다는 거죠. 스펙이 움직이는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워낙 저희가 6월달 5월달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그때 완전히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님들 전부 다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은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긴 한데 어쨌든 저희 몰빵만에서는 꾸준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종가 종목 종가 종목은 휴마시스였어요. 휴마시스 어제 저희 휴마시스를 추천을 드렸고요. 어제가 7월 12일 휴마시스 어제 종가 종목입니다. 종가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너스 김팀장에서 7월 12일 종가 종목 휴마시스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고 오늘 상승을 많이 했죠. 갭 떠서 시작했습니다. 2만 950원 어제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가 만 얼마죠? 만 9,900원입니다. 만 9,900원이고요. 이때부터 해서 갭이 떠서 시작해서 2만 950원에 2만 950원에 시작이 되었고 약 한 5% 정도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단타반 저희 단타몰빵반 저희가 몰빵반이 두 군데가 있어요. 단타몰빵반이 있고 종가 몰빵반이 있는데 단타몰빵반에서는 오늘 까무위엔시 이거 전부 다 지금 당일매도 하고 있습니다. 까무위엔시 수익이 나왔고 실제적으로는 2,290원에 추천이 나갔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로 지금 적어놨고요. 보시면 당일매수 당일매도입니다. 무조건 당일매수 당일매도 물리는 거 없고요. 비중도 여기는 50%씩 들어갑니다. 50%씩 절반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절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은 위너스 단타몰빵반 단타몰빵반 추천드립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하는 단타몰빵반 강력추천드리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카톡방 초대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가반은 오늘 휴마시스 수익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5 원금회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금회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단타반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거짓 대부분 끝나고요. 종가반은 3시 18분, 19분에 종목이 나가고 다음날 매도를 치는데 미국장이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러면 약간의 스윙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다음날 매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아침에 무조건 집중할 수 있고 당행 매도하는 게 좋다 그러면 단타몰빵밤 빠르게 카카오톡방으로 초대를 받으실 분들은 원금회복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